제일 좋아하는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요? 음악 밴드, 그룹, BTS. BTS 만난 적 있나요? 작년에 유네스코 유엔에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우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께 밤에 미국에 왔습니다. 오늘 낮에 트럼프 대통령님도 만나고 멜로하니아 여사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포크아트 민화를 공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서 빨리 가서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것은 민화를 보면서 나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하,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럼 두 마리 핵불이 여러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성님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 아듬입니다. 프로그램 담당입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너무 유창하게 한국말로 지도해 주시네요. 아이고 여성님 과찬이십니다. 한국만 잘 못해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한국 가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조금 공부하셨어요. 제 아내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내 제 private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문화관에서 10년에 일했어요. 그래서 제 회사친구랑 많이 일했어요. 문화관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 학생도 놀아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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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look up, stop, let me check your hands, yes, okay, 1, 2, 3, 4, now you're going to roll your knees in, 5, 6, 7, drop, which left first? left. how many steps? four. four. which one you're picking? on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does anybody have maybe any questions for me? did you ever danc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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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X가 이야기했어요. UN에서 UNESCO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어제의 실수한 나도 나고, 오늘 종모지라는 나도 나고,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하는 나도 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내서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가 참 좋은 얘기 같았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요. So I just wanted to say, I remember some of the words that BTX said from the United Nations. One, two, three, smile. Do you guys remember the pose we did? You don't care. Like this or like this. Remember the last time we did the pose? All right. Hey, teacher. One, two. One, two, three. One more tim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more ti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let's go. Can I just sit here? Yes. It's okay. Good job. Good job. OK, good jo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